에이이 에이씨 그렇게 생겼다 아니 그건 왜 들고 들어와? 어어 하드 입히지 좋아서 여기다 놓으려고 아 그 큰 건 왜 들고 들어와? 안 올 데가 어디 있다고 왜?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 아 참 거치장스럽게 아빠 거기 놓지 마세요 왜 보기 좋지 않냐? 아 갖고 나가 갑자기 돌고 들어와서서. 입이 다 떨어진다. 아니 얼른 갖고 나가요. 윤영아 저 빗자리 갈 때 제가 좀 쓸어라. 청소기를 돌려야겠는데? 아 뭐해 빨리 갖다 놔. 야. 너는 왜 그러냐 애가. 네? 니가 마음에 들어서 들여놨으면 거기다 놓으면 되지. 왜 또 들고 나와? 아니 지저분하신다고 치우라고 했어요. 너 요즘 하는 짓이 왜 그래? 왜요? 너는 이 집안의 가장이야. 어째서 가장이 그렇게 힘이 없어. 홍요리가 송리산 가자고면 송리산 가고. 피자 먹자면 피자 먹고. 화분 내놓으라고 하면 화분 내놓으라고.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쟤가 얘기를 해도 다들 제 얘기를 듣질 않는데요. 왜 그렇게 됐어? 왜? 왜 그렇게 살아? 뭐 전들.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쟤가 뭐 의견을 내놔도 맨날. 맨날. 아버지가 다 결정을 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점점. 제 말빨이 서질 않죠. 어. 그러니까 이 모든게 전부 나 때문에 이런 말이야? 뭐 저한테 결정권 이런게 없으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뭐 어차피. 아버지 결제가 떨어져야 되니까. 다들 제 얘기를 무시하죠. 아. 그래서 그렇다. 그럼 앞으로 너한테 결정권을 주면 잘 해나갈 수 있겠냐? 네. 가장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 집안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고. 아 그럼 그걸 제가 왜 못해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래. 알았다. 네? 의사결정권이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이 체계가 너무 없었어. 분명히 주현이가 이 집 가장인데. 솔직히. 가장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 말이야. 이건 우리 집안의 큰 문제야. 아이 뭐 그게 큰. 아 시끄러 시끄러.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안 모든 문제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주현이가 갖기로 한다. 알았냐? 그리고. 모두들. 문제가 생기면 우선 주현이와 상의를 하고. 주현이가 결정을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르는 거야. 토를 다지 말고. 나도 앞으로는 주현이가 결정하면. 한치 이의 제기하지 않고 주현이. 결정대로 따르겠어. 알겠냐? 네. 아 아빠 아빠. 어 왜? 아 우리 마이 물 새요. 뭐? 물 새요 방바닥이 다 되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안에서 터진 것 같은데 이게. 아니 웬일이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아무도 안 봤는데요? 아니 묻는다고 하나도 없니? 없겠지? 지금이 몇 신데. 이거 어떡해? 밤새 계속 새겠네? 우리 어디서 자요? 뭐 근데. 일단 대충 이렇게 막아놓고. 밑에서 자야지 뭘. 진짜 이러다 물 받아 드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 네. 관 하나가 터진 것 같은데요. 방바닥을 좀 뜯어서 일단. 막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닥을 뜯어. 아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다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아 그래도 네 사람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뜯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할 줄도 모르면서. 아니 뜯어서 새는 관을 찾아. 아니 글쎄 안 된다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막아놓고. 일단 막아놓는 게 나지 않겠어. 뜯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뜯어? 네 생각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네? 네? 뜯는 게 좋다 이 말이지. 네. 뜯고 새는 관을 찾아서요. 임시로 막아놓으면 더 이상 새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돼. 괜히 일만 벌리고. 아 그렇게 그냥 기술자구나 뭐. 아 시끄러 굴소리 하지 말고 주연이 얘기대로 해. 주연이 과장이. 그렇게 해보죠 뭐. 아무래도 저거 저러다가 내. 너 애미. 니가 그 애미로 못 믿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애들이. 안녕하세요. 호은아. 아니 진손마가 몇 년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니 뭔데요? 다른 집에 맡기라고 그러죠 뭐. 그래. 사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되지 뭐. 아 그래도 봐주지. 진수 불쌍한데. 무슨 일이야? 아니 저 진수 엄마가 뭐 친정엄마가 편찮으셔갖고 며칠 병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다고 그러네. 시댁은 다 여행 가고. 아 그래서 애를 가 뭐 한 이틀만 봐줄 수 없냐고. 그러고. 아 그럼 봐줘야지 이웃인데. 아니 봐주는 건 어렵잖아 내가 눈병이 걸렸더라고. 눈병? 애 집에 들어오면은 집안을 다 돌아다닐 텐데. 그러다 괜히 우리 식구까지 다 눈병 나면 어떻게 해.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래. 안 됐지만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아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안 봐주면 이웃끼리 욕 먹을 텐데. 맡아주지. 응? 맡아줘? 네. 아 그 눈병 때문에 애를 안 맡아 준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눈병 그게 얼마나 잘 없는데. 맞아요 안 돼요. 아 꼭 옆에 있다고 없는 게 아니야. 잘 씻고 잘 닦으면 괜찮아. 그런 거 가지고 안 맡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결정한 거야 지금. 아 맡아주지 뭐. 오늘 된대. 맞아요 눈병이 얼마나 잘 없는데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럴게. 그래. 그래. 가정이 결정하면 따르는 거지. 그렇게 해. 아버님. 아 괜찮아 괜찮아. 가서 빨리 맡아 준다고 그래. 그래. 가서 애 데리고 와라. 괜치 않겠지 뭐. 가정이 한 번 결정하면 그렇게 따르는 거야. 아 살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때마다 우암마 얼음은 그거 어떻게 하냐. 야. 아. 자 배낭들 내리고. 근데 아무래도 비 올 거 같아요. 그래 비 구름인데 비 올 거 같아요. 아 예부에는 비 안 온다고 그랬는데. 괜히 올라가다가 비만 쫄딱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거 같아요. 올라가지 마요. 진짜 비 올까. 아 예부에서 비 안 온다고 그랬는데요 뭐. 아무리 안 온다고 그랬어도 하늘을 보세요. 올 거 같아요. 아 이제 법을 거 같은데. 안 되겠다. 내려가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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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주현이 어떻게 할래. 아 내려가야 된다니까. 아 결정을 해봐. 올라가 말아. 올라가지 마요 아무래도 비 올 거 같은데 이거. 아 빨리 말해봐. 아. 일단은 올라가죠. 올라가. 비 오비 어떻게. 아 올라가요 뭐. 안 온다고 그랬으니까 안 오겠죠 뭐. 뭐. 이게 없어요. 이게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주현이가 결정을 내었으니까 따라. 올라가요 그럼. 자 가자. 비 온라니까 딱 보면 모르나. 야 올라가. 어? 피해 피해 내려가 일단 내려가 비 많이 올 것 같다 이거 내려가. 도대체 무슨 그룹이 안 온다는 거야? 돈 모르나? 됐어 됐어. 결정하고 있다 알았으면 군소리 좀 하지마라. 너무 춥다 이거 몸살 걸리면 안 되는데. 어디다 말리지? 아이고 다 시키네. 결정은 해도 꼭 그 모양이야.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이 길이 맞아? 이 길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맞는데 지도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가게 아줌마가 10km 지나면 나온다는데 벌써 한 20km 지났잖아요. 아 지도 보면 아직 아닌데. 아 거참 아까 그 길에서 좌회전 했었어야 된다니까 다시 돌아가. 더 갔다가는 돌아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돌아가죠. 아 어디까지 갈 거야 도대체. 너 확실하긴 한 거야? 확실한 것 같은데. 결정해 그럼. 계속 가. 돌아가자니까. 좀만 더 가다가 우회전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가봐.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가. 결정한 거야? 예. 가자 그럼. 아 그거 형만 들을 게 아니라. 아 계속 가. 주현이가 가자 그러잖아. 결정한 거야. 따라와. 아 어쩌 점점 슈피 나와. 아 그거 이상하다. 여기가 아닌가. 아 이거 돌아 나가야겠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형 진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게 몇 시간째야 어? 키 줘라. 왜?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아무래도 안 되겠지? 너도 인정하지? 아 저기요 저기서 우회전에서 가면 돼요. 아 이제 사람 사는 데가 보이네. 아 그게 형한테 리드를 맡기면 어떡해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네요. 그래? 아이고 나도 이게 편하다. 아 아버지 나가셨지? 아 노인장에서 점심 계신데? 아 그거 잘 됐다. 아버지 안 계실 때 그 우리 그거 마실 때 좀 보자. 뭐? 아 저번에 그 부모님이 보내주신 로얄젤이. 로얄젤이? 어 그거 뭐 특품이라는데 어디 한 숟갈 먹어보자고 어떤가. 그럴까? 단지 애들은 거라 펴도 안 날 텐데. 먹어요 먹어요. 먹자. 나 그거 조금만 발라봤으면 좋겠다. 야 니들 들어가서 갖고 와. 장롱 하나 있어. 그래 갖고 올게요. 아니 그거 아직 조금씩은 먹어야 돼. 눈치 빠르셔서 금방 알아채셔. 아 맛만 봐 맛만 봐. 아무거가 있으면 그냥 같이 먹자고 절대로. 그냥 발을 걸어. 왜 발을 걸어? 어떡해 이거? 처음부터 안 걸렸으니 이걸. 그러니까 네가 좀 조심 좀 해야 할 것 아니야. 아니 내 발에 걸려서 너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너무 좋아. 아 네가 하야 하나 조심해서 야 하는 거 아냐? 엄마 아빠 누나가 시켜 놓고서는 걔 나한테만 그래.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니 이거 숨겨버리고 모른척해야 되나? 그런다고 되겠어요 범인 잡을 때까지 난리나지 맞아요 그럼 어떡해 얘기하면 가만 안 계실텐데 도망가면 안돼요? 어디로 도망을 쳐? 이게 도망간다고 되는 일이야? 아 가만히 있어봐 저기 이렇게 하자 뭐? 그래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 뭔데? 아니 어제 말이야 민정이하고 재왕이가 벼료를 깼는데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데 민정이하고 재왕이가 서로 자기가 깼다고 자기를 혼내달라고 서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다 그냥 마시더라고 너도 봤지 윤영아 보긴 봤는데 그래? 그래 서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괜히 숨겨려고 해봤지 뭐 나중에 들통날거고 아예 전공으로 돌파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서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서 시끄럽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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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별우하고 노엘들리는 틀리잖아 뭐 별우야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내 생각도 그런데 아니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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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할 수 있어 아니 그리고 이거 웬 방법이 없어 자 다 통하니까 우리 다 합심해서 그렇게 하자 알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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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어? 왜? 어 그래 지금? 어 그래 알았어 곧 갈게 왜? 아 소장님 찾으신다는데 나 잠깐 갔다 올게 야 우리 그렇게 하는 거야 다들 알았지? 할아버지가 오시면은 우리 서로 무조건 큰소리로 다 함께 내는 거야 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큰소리로 알았지? 어? 나 잠깐 갔다 갔다 올게 네 통할까? 안 될 것 같지 않니? 괜히 자기 탓이라고 떠들면은 할아버지 열만 더 받게 할 것 같은데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요 아 그래 별우랑 노엘들리는 창원이 틀리지 그렇다고 화낼 걸 아니시겠어? 그치?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았지?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럼 어떡하나? 가만히 있어도 불벼락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인데 어? 아빠가 대표를 혼나시면 안 되나? 뭐? 아빠가 맨 처음에 로얄제리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다 혼날 필요는 없잖아 한 살만 혼나도 되는데 그래 하긴 뭐 다 같이 혼날 필요 없지 괜히 다들 준비됐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방에 있던 로얄제리 누가 가져갔어? 아 그 로얄제리요? 그 저 단지가 쏟아져가지고 그 다른 그릇에 조금 옮겨놨는데요 뭐야? 그게 왜 쏟아져? 누가 쏟았어? 누가 쏟았어? 아 아버지 진정하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뭐라고? 아 제가 로얄제리 맛집 보려고 애를 시켜서 그걸 갖고 오다가 쏟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 제가 시켜서 그랬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 저 죄송해요 뭐야? 아 저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식구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 제 잘못이니까 저 제 탓이니까 그래 그래 네 탓이야 그래 이 자식이 말에 그 비싼 거 쏟아놓고도 말은 잘하네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그걸 자랑이라고 해 아아아아 너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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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라고 들어와 들어와 아버지 아버지 그걸 왜 훔쳐먹어 왜 니 애비 건강하게 살기 그렇게 싫으냐? 어? 이 못된 놈아 나이 혼났어? 어떡하냐 왜 불러? 무슨 일이야? 아니 얘가 회사에서 커프필드 마술쇼 티켓을 얻어왔는데 커프필드 마술쇼? 야 그거 재밌겠다 언제 오는건데? 오늘 저녁인데요 근데 다섯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할아버지 가셔봤자 어차피 눈이 어두우셔서 잘 안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데 그래 그래 그러자 그럼 아니 그래도 아버지만 빼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살짝 가면 되잖아요 아 그래 아버님 어차피 그 오늘 이 영감님 댁 가서 저녁두식은 노신댔어 어떻게 타나다고 하지 못하냐? 매진이라서 어떻게 못 구해요 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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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 서둘러야 돼 우리 시간 없어요 할아버지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사회에 일이 좀 있어서요 오자마자 나가냐? 예 저 다녀오겠습니다 너희들 어디가? 북건이 가요 북건이 가요 아버님 저 이 영감님 댁에 언제 가세요? 아 조금 이따 나갈건데 왜 너희들 어디가냐? 아 친구 부부랑 말하기로 해서 요 앞에 잠깐만 예 저기 아버님 저녁 거기서 드실거죠? 그래 나가 내가 문 닫고 나가면 아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한꺼번에 저렇게 싹들 다 나가네 여보세요? 어 건반장 윤영이 벌써 나갔어요? 어 나갔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마술쇼 보러 안나가셨어요? 마술쇼? 그게 뭔데? 어? 거기 밥도 주는거지? 아마 스테이크 나올거에요 그럼 비싸겠다 야 티켓 어우 비싸죠 7,8만원 할걸요 어우 아 여보세요 마술쇼 구경 잘하고 있냐? 네? 아버지 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내 탓쇼 해 내 탓쇼 이번에 말로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거야 이런 일 또 있으면 내 말 듣는다고 그랬지? 당신도? 어? 좋아 이번에 잘해보자 서로 자기가 아버지 떼어놓고 가자고 그랬다고 그래 우리끼리 서로 내 탓쇼 내 탓쇼 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이번에도 배신하면 진짜 배신할거야? 어? 배신할거면 미리 말해 배신 안해 아 배신 안해요 좋아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거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 죽은거야 다 마시고 일어나 화장실 갔다올게 저 아버지 이랴 너들이 이럴 수가 있어? 왜 거짓말을 해 왜?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 나 배로 너들끼리만 구겨오니까 참 좋았겠다 참 좋았겠어 아버지 다 제 잘못이에요 식구들 아무 잘못 없어요 뭐야? 예 아버지 저 이 영감님 때가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다 시켰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렇지 니가 시켰겠지 누구말로 해서 나와겠어? 이 못된 놈아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인데 너희 이거 니가 내 아들한테는 놈이 이럴 수가 있는거야 어? 앞장서서서 말이지 해놈이 속이라고 시키고 말이자 이 나쁘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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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이야 세상에 말이지 살다가 살다가 말이지 아아 아버지 이리와 아아 아버지 아버지 아 저런걸 내가 아들이라고 말이야 꼴대보고 계시라 막아름이 자식같으니까 말이야 어이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안 나와? 나와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들 당장 나와 이 의리 없는 놈들아 야 이 매신자들아 야 다 나와 다들 어디 도망갔어? 야 이 매신자들아 몇시냐? 11시 지금 좀 풀렸을까? 절대 안 풀렸을거야. 어쨌든 들어가자. 어디 있어? 저기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우셨나봐. 어? 여보. 미안해. 아버지. 윤형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다같이 조용한데 한번 여행 갔다 오죠? 아니 아니. 온갖에 간 적은 없잖아요. 꽁기고 하나씩 맞으면 그랬었죠. 언제요? 다음주 토요일. 닫을 시간 어때? 그럼 그날 가는 걸로 하지 뭐. 시끄러운데 말고 조용히 이따가 올 수 있는 대로 제가 알아볼게요. 주말에는 예단보라도. 윤형이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가는 거라고. 알았어. 공평 쪽에 조용한 휴양님이 있다는데 그쪽으로 제가 알아볼게요.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형 안 와. 다음주 토요일 날 시간 동안. 왜요? 너 시집가기 전에 다 같이 여행 한번 가졌습니다. 좋지요. 그럼 오징이 오빠하고 가세요. 오징이는 안돼. 걔는 아직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 우리 식구끼리만 가는 거야. 네. 네. 왜 그러세요? 쟤 왜 저렇게 오박하냐? 그러게요. 참. 지금껏 가만히 있다고 갑자기 왜. 형이 원래 낭만파잖아요. 윤형아 너 아무래도 저 시집갈 때 네 아빠 눈물금 흘리면서 울겠다. 아버지. 안녕. 아니 허리가 왜요? 안 좋으세요? 안 좋아. 걸을 때마다 막 쉬어. 안 좋아. 아이 지금. 얘 나 아무래도 모르겠네. 모래플리핑 가는 건 못 가겠다. 아니 빠지시면 어떻게 다 같이 가는 건데. 아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고 놀러 갔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 나 못 가. 아 그래도 안되죠. 윤형이 시집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건데. 꼭 같이 가셔야죠. 아이 나 못 가겠다. 아이 아버지. 아 제가 내일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건 말이 하면 괜찮아져요. 아 마사지 그게 뭐. 아이 제가 마사지 내일 해드릴게요. 그럼 돼요. 아이 안 가시면 안 돼요. 꼭 같이 가셔야죠. 아유. 알았어. 아이 그래서 전신 마사지 해드린다고? 해드려야지 아버지가 빠지시면 안 되잖아. 아이고 정성이다. 정성이 아니라 다 같이 가야지. 안녕하십니다. 어 늦었다. 저녁은? 어 먹었어. 아 참. 저기. 우리 내일 모레 여행 가기로 한 거 있잖아요. 어 왜? 죄송한데 저 못 갈 거 같은데요. 뭐? 왜? 말 걸 아시죠? 미국에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애. 걔가 며칠 전에 서울에 왔는데요. 제가 관광 시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모레밖에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요. 애만 그런다고 여행을 안 가면 어떡해?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는 건데? 너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면 어떡해요. 아 이제 다른 날 가면 안 돼? 저 내일 회의 있고 그 글피에 걔 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어떡해? 죄송해요. 이번 해만 제가 빠지고요. 다음에. 다음 무슨 다음이야? 이제 결혼인데. 안 돼.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네가 이러면 되냐? 그럼 말 거는 어떡해요. 벌써 약속했는데. 관광?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서울 관광 시켜주면 되지? 예? 내일 내가 시켜줄게. 네 대신 내가 서울 관광 시켜줄 테니까 시간 잡아. 대신 너 여행 빠질 생각 하지도 마. 아이고 여보세요. 아주버님 저예요. 어 재수씨가 웬일이야? 아침부터 죄송한데요. 저 내일 여행 가는 거 못 갈 거 같은데요. 뭐? 아니 왜? 며칠 전에 제 범퍼 찌그러뜨린 사람 있잖아요. 물어준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잖아요. 저보고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거 있죠?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어. 그래서. 어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만나야겠어요. 지금은 근무 중이라 안 되고. 아 홍렬이한테 맡겨. 민정아 아빠 낚시하러 갔잖아요. 핸드폰도 안 되고. 아 그런다고 여행을 안 가면 어떡하나. 윤형이 시집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여행인데. 아 같이 가야지 무슨 소리야.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 친구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 어? 어. 어. 뭐. 아 핸드폰이 안 돼. 왜. 그 사람 집 전화번호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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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형이 아직도 해결 안 됐어? 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 아이고 시원하다. 거기 거기 거기. 아 여기요? 응. 거기 거기. 아 여보세요 김범석 씨. 아 며칠 전에 범퍼 날아갔자 말이에요. 당신 근데 왜 돈 안 넣어? 뭐야? 아 이 사람이 진짜? 당신 말이야. 가만 보니까 지금 여자라고 막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허튼지 털차가 하지 말어. 어? 증거 다 있어. 당신 돈 넣어. 다 쓰게 해 다 쓰게. 아 이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어서 뛰어먹으려고 말이야. 아 내가 왜 거기까지 가? 당신이 와. 뭐야? 분명히 말해서 4시까지 안 넣으면 알아서 해. 단 한 푼이라도 적게 넣으면 내가 바로 신고할 거야. 알았어? 아빠 아빠 아빠. 알아서 하라고. 아빠 잊지 않으셨죠? 마이클하고 신촌해서. 아 알아 알아 알아. 죄송해요 부탁할게요. 아 씨. 여행 한번 같이 갈려고 별 짓을 다 안 해. 여호 회화책 여깄냐? 저기요. 어. 아 참 아빠. 저 내일 여행 못 갈 것 같은데요? 뭐? 왜? 아 모래가 혜민 생일인데. 별. 1000개를 접어주기로 했는데. 아직 400개밖에 못 접었거든요. 이거 다 내일. 내일 하루 종일 해도 되게 다 못 접을 것 같아요. 야 마 그런다고 여행을 못 가면 어떡해? 네 누나 시집 가기 전에 마지막 가는 여행인데. 아 그럼 어떡해요. 저 이거 다 못 잡으면 저 절규 당해요. 야 마 이런 거 미리미리 접지.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아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마 니 친구들 와서 좀 접으라 그래. 어 안 돼. 그러다고 여행을 안 가면 어떡해? 아 안 돼요. 애들 다 캠프 가고 외갓집 가고. 아 애들 한 명도 없어요. 아따 안 접을 해. 아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저 하여튼 못 가요. 아 이 자식 진짜. 아 안 돼요. 저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아이씨. 내가 도와주면 돼? 네? 내놔 봐. 어떻게 잡는 거야? 아 Spinni 무서워서 가능. 재밌는 걸. iet기 무서워. 근데 автом일도는 Medal의 하어. גuu Goldman. 네? 아 이거 장 없을 돼. 이런 장점은 ali Mary. 아닙니다. 미스터 노, 뭐예요? 팔각정. 팔각정? 팔각정, 팔각. 팔각. 와 많이 잡으셨네요. 300개가 됐지 오늘 다 잡을 수 있지? 그럼 800개 만들었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넌 됐고. 아빠, 할아버지가 마사지 빨리 해달라고. 아, 알았다. 아, 여보세요? 어, 재수 씨? 어떻게 됐어? 돈 넣었어? 아직도? 아니,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왜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전화해 볼게. 알았어. 다 한 시간 안에 붙여준다고 그랬으니까 확인하고 돈 입금됐으면 나한테 전화해 줘. 그래, 그래, 그래. 민아야, 일은 해결된 거야? 아예, 대충이요. 근데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글쎄, 뭐 좀 나아진 거 어기도 어기도. 그러니까요, 내일 다녀오면 제가 더 잘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만 좀 참으세요. 알았다. 여보. 나 어떡하지? 뭘? 아니, 난 내일 아무래도 못 가겠어. 왜 또, 왜 또 무슨 일이야? 뭔데? 뭐야, 뭐? 아니, 지금 내일 그 보육원에 가져갈 빌지 말이야. 혜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 내가 이식포기 맡아왔는데 내일 안 하면 못 갖고 간단 말이야. 아, 진짜 미치겠네, 정말. 왜들 그래, 왜들. 아, 이러고 있으면 미리미리 좀 했어, 애들. 내가 갑자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난 안 간다니까. 아, 다 같이 가는데 엄마만 빠지면 어떡하나, 이 사람아. 아, 왜 소리 튀는 게. 아, 거참 여행 한 번 가는데 더럽게 힘들어, 아이. 아빠. 왜? 내일요, 좀 늦게 출발하면 안 돼요? 뭐? 왜 또? 아니, 선생님 병원에 제가 풍선 달아드리는 거 맡았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못 불 것 같아서요. 안 돼, 안 돼, 안 돼. 늦게 가면 안 돼, 차별야. 아, 그럼 어떡해요. 너무 많아서 다 못 불겠어요. 아, 저는 숨이 약해서 오래 걸리는데 형도 바쁘고. 이런, 진짜. 아,, 아, 아, 에아. 잘 안 돼, 다 같이 가기가 되게 힘들다, 진짜. 아, 뭘. 아, 무슨 tired, 여보세요? 형, 나야. 아, 너, 이 시간에 웬일이야? 형, 나 어떡해, 나 지금 경찰서에 유치장이야. 뭐, 무슨 소리야? 낚시하다가 옆에 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아이씨 뭐? 종국씨한테 전화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형한테 하는 거야 알마 무슨 싸움을 붙었길래요 유치장에다가 아니 그냥 한 대 때렸는데 합의도 안 해주고 미치겠어 합의가 돼야 나갈 수 있다는데 어떻게 좀 와줘 이 알마 그러면 어떻게 오냐 내일 여행 가야 되는데 지금 여행 가는 게 문제야 나 지금 미치겠는데 아이씨 진짜 이 알마 너 지금 어디야? 충주경찰서 마 충주! 맘에 거기까지 내려서 사고를 쳐! 하야간에 다들 날 죽여라 죽여 뭘 50만 원이냐 물어줘 아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계속 살래? 아이 정말 살다 살다 형 병원분들 어디 가서 국밥이라도 먹자 아 혹시 출발이야? 시간 없어 내가 잠을 너무 못 자서 피곤한데 안 가면 안 돼? 이 자식이 누구 미치는 걸 몰라 그러나 진짜? 무조건 가 무조건 여행 가는데 누구라도 다시 토만 달아봐라 그래 아 홍준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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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자 자 자 아 시간 없으니까 가면서 얘기해 나와요 오늘 오늘 아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 빨리 빨리 나오세요 금방 기백해요 지금 이쪽에 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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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여행은 마지막 순간에 아빠의 어이없는 뇌진탕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아! 에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